자, 반갑습니다. 수능 물리학 기준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와 싸워가면서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번 9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마음적으로 여러분들 심적 고통이 좀 심했죠. 여러분들, 이 9편이 끝나고 나서 모든 샘들, 또 여러분도 느끼죠. 항상 중요한 것은 보고 나서의 후처리 작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9편 문항에 대한 난이도,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번 9편에서 정말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확인한다는 것. 그리고 수능을 정말 엿보았다라는 것. 여기서 너무 엿보았다라는 말을 나쁘게 잘 엿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9편에서 바로 우리가 수능이 밝혀졌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밝혀졌어요. 선생님이 강조하죠? Simple is best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몇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총평에서 말씀드릴 텐데 풀이법이라든가 스킬에 젖어들면 결국 여러분 수능이라는 이 국가고시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수특수환 연계가 별로 안 보인다라고 하신 분들이 곧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또 그런 문자도 한 통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수특수환을 봤다고 했는데 겹치는 문항이 그닥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따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그런 문자를 한 통 받고서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수특수환이 연계가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평가원이에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곧잘 그런 얘기합니다. EBS가 되는 이 수특수환의 변형이라는 것과 연계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차이를 좀 둡니다. 변형이라는 것은요. 주어진 소재 안에서 설정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설정을 집어넣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변형이라는 건데 연계라고 하죠. 연계라는 것은 주어진 설정을 그대로 활용을 하되 겉보기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항이 연계됐다라는 것은 곧잘 몇 군데의 문항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기출은 워낙 또 시간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 겉모습이 비슷한 곧잘에 있죠. 하지만 수특수환에 나와 있는 이런 문항들은 절대 겉모습이 우리 출제될 때는 겉모습이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출과 수특과 수환이 6평과 9평에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사실 그 안을 헤집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문제 풀고 답내는 걸로 이런 보통 문제집 한 권으로 생각하시죠. 이런 문제가 있어. 수특수환을 한 번씩 거쳐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문제 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 책을 홍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좀 불편한 짓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불편한 점이 있냐면 문제 풀고 뒤에 교재에 따른 해설지를 보죠. 그런데 그 해설을 읽고 이해해서는 정말 그 진의 실제로 그 설정 속에 숨어있는 녹여져 있는 그것을 채화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설지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수특과 수환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해설지에 매이지 마시고 해설지는 커닝하듯이 보시고 자기 생각으로 뚫고 가는 공부가 된 사람 입장에서 뚫고 하는 그런 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제가 아무래도 이거에 관련된 6평, 9평의 매뉴얼 사용법 수특수환의 매뉴얼 연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분석 강의를 하나 준비를 좀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항별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10번, 13번, 16번, 18번, 19번 그리고 20번 이게 좀 정답률이 좀 낮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10번 결국 S는 VT예요. 여러분들 상대적인 속력은 똑같죠. 그래서 이 특상을 이루는 시간 팽창지연 또한 길이 수축 얘길 이게 크면 이거 크고 이게 작으면 이게 작은 겁니다. 결국은 S는 VT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 뭐 DA 대 DB가 뭐 TA 대 DB 낯설어? 왜 낯설까? 겉에 보이는 문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결국 S는 VT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이 디귿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애를 먹었을 겁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또 맞춘 상황에서도 또 이게 또 뭐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내용 절대 아니랍니다. 그다음 13번, 자, 우리 1천5 원반의 모션에서 기회의 변화를 했었죠. 실 끊는 유형, 이따구로 하면 안 돼요. 잡고 있던 또 잡아당기던 힘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질량을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실을 끊어서 질량과 알짜임, 가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런 상관관계를 이용한다는 건데 왜 제가 게으른 거다 했냐면 이것은 뭐 기출에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수특위라든가 수완에도 많이 보일 텐데 연습이 철저히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들 성공은 조금밖에 못 배웁니다. 그냥 흡족할 뿐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깨우치게 되겠죠. 물론 지금 성공이니 실패니 그런 걸 얘기할 시기도 아니죠. 앞으로 두 달이나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공부하면 돼요. 16번 같은 경우는 중첩된 합성자기장 얘기라는 것인데 우리 보통 준킬러, 저도 이런 단어를 용어를 쓰긴 하지만 준킬러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장 문제의 복잡한 산소계산하는 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뇌작동 조금 좀 낮아 보이는 단어로 쓴다면 제이큐? 잔대가리 아이큐? 그렇다고 해서 잔대가리는 아니랍니다. 뇌작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봐요. 지금 이거 아주 한참 이긋해 보고 막 이랬을 겁니다. 특히나 이게 16번에 3페이지에서 마지막 즉 4페이지 넘어간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정답률이 50% 내외에 좀 나왔는데요. 아마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서 충분히 생각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시간의 촉박함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아 봐요. 문제에서 A, B의 전류가 반대래요. 그럼 이 사이에는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둘이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설정을 줬어.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C의 전류까지 중첩이 된 결과적인 중첩된 자기장인데 C 자기장은 여기나 여기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올라오는 자기장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B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B에 가까워지면서 들어가는 것으로 바뀐다. 똑같은 자기장이 합쳐지면서. 물론 이 사이에는 합성 자기장 제로가 되는 점도 분명히 나타나겠죠. 어쨌든 B에 가까워지니까 이 놈은 B에 대해서 영향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B에 의해서 들어가는 자기장이니까 그리시고 잡으시고 그래서 B의 전류는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반대방향이다. 그래 이거는 윗방향이다. 그리고 C에 대해서 합쳐주면 그만이죠. 이거부터 나와야지 그 뒤가 진행이 되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라. 복잡한 산소하는 거 절대 아니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트렌드 아닌 트렌드예요. 이런 자기장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18번. 여러분 이거 진짜 이미 예스입니다. 또 이런, 또 이런 그 여러분도 공부 유형 나눌까 걱정되는데 아, 충돌 파트에서 상대 속도 이용하는 거. 아이고 그러지 마.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존재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육형이라든가 또 예전에 연속적인 충돌 나왔는데 이번에 안 나와서 또 여기에 또 집중하고 상대 속도 이러지 마시고 유형의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이 안에 담겨지는 이 충돌 상황에서의 본질적인 물리나 관계 그걸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19번인데요. 사실 이거에 좀 속합니다. 19번은 이제 전형적인 그런 상황이 됐죠. 빈출 주제가 됐는데 전기력 파트는요. 딱 3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됐으면 됩니다. 물론 숨 쉬듯이 누가 묻기 전에 자연스럽게 끄집어 놔야 됩니다. 전기력, 거리 제곱 반비례, 전활한 곱 비례. 아, 전활한 Q 그냥 일로 가세요. 거리 제곱 일로 가세요. 2알 떨어진 곳에 3Q가 있다. 그러면 2칸 제곱분에 3곱하기 얼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식전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기. 여러분, 기에 대한 분석을 못하면 정말 기만도 못한 물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기에 대한 시력이 바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역학에서부터 얘기되는 얘기죠. 그리고 작용, 반작용. 이거 없으면 전기력은 시체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이건 산수의 팁을 얘기하는 거고요. 걔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야 합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 작용, 반작용. A가 B를 당했는다. 이거는 도구랍니다. 즉, 어딘가 다른 점에서 힘의 관계를 분석할 때 B가 A를 그때 거리 고려해서 이거를 도구 삼아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심프리지 베스트의 아주 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20번에 있다 보니까 겁을 많이 먹고 또 4페이지에서 시간적으로 또 많이 쪼들렸을 텐데요. 여러분, 이거 특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것이 목표의 깃발이 되면 안 되고요. 물어보는 물리라면 감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의 깃발이 돼야 됩니다. 홍길동을 찾으려면 홍길동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역학이 특히 그래요. 홍길동이 살고 있는 동네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아, 보세요. 연진높이 얘기 나왔죠. 여기 마찰에 있는 손실부금은 나왔고 마찰이 없는 역학에 의해서 보존되는 구간이 나와 있죠. 여기에 H관계 묻는다는 것은 이걸 향해 갈 것이 아니라 바로 각스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우리 같이 하신 분 알죠? 올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날 길거리에 돌아온 차 무슨 차? 제곱의 차 제곱의 차 뭐냐고요? 1분의 1m 나중속제곱 빼기 처음속제곱 여기에 0속력 제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더 손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평이니까 제가 심플해지 베스트라는 게 뭔지 이거 프리법으로 국한하면 안 된다. 이걸 갖고 가는 겁니다. 우선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손글씨 참 여러분들 손글씨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까 7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제가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라 여러분 잘 볼 수 있도록 이 생각의 논리대로 또 같이 강의 나누고 또 손글씨도 준비에 대해서 잘 활용하길 바라는데 이거 다음에 뭐 생각하고 이거 다음에 뭐 생각하고 이렇게 길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역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때그때 쭉쭉 또한 하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꼬리를 뭡니다. 꼬꼬무 역학은 꼬꼬무에요. 요즘 밀고 있는 말입니다. 역학은 꼬꼬무다. 자, 봐. 기록만이 살 길입니다. 먼저 문제 나와요. 이게 충돌 전후에 속력비가 나옵니다. 그럼 기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대요. 같이 하신 분들은 알죠. 제가 이러한 기나게인 여정에 이런 운동이 나오면 움직이는 자식의 글이라고요. 이미지화 시켜야 됩니다. 뇌를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HP에서 V가 됐고 0에서 V 그리고 EV가 4H래요. 제곱의 차 제곱의 차 0 4V제곱 역학적 에너지 보존회에서 4V제곱이 바로 4H 아, 그러니까 V제곱이 바로 H의 B라는 거야. 하나가 속력 0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바로 나왔잖아. 아, HP는 바로 얼마다? H다. 하나 나왔죠. 그 다음 질량비가 나왔네요. 써먹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3M, 2M 써있는데 아니, 여기 4분의 H 보이잖아. 꼬꼬무라 그랬죠. 금방 했잖아. V제곱은 H 그럼 4분의 H니까 여기는 뭘까? 2분의 V 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돌 상황에서 전체계의 운동량 보존 각계의 운동량 변화라는 크기 같고 변화의 방향은 반대야. M 델타 V 크기 같아. 순발력게 편한 대로 갖다 쓰라고 했었죠. 기록하면 보여요. 이 속도 변화 질량비가 3대 2니까 속도 변화는 변화의 법 반대면서 2대 3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나와있죠. 이거 여기로 구했죠. 그래서 결국 2분의 3V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면에서 지나치는 속력이 2분의 3V다. 그런데 여기 아주 눈에 띄는 부분 있죠. 등속도예요. 물론 역할은 손실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관을 제외한 이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렇게 찌끼찌끼 표시해놓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길이가 되고 연직 높이만 따져라. 그게 보존력에 해당하는 중력의 의미죠. 그래서 아휴 이걸 계속 끌고 하는 거죠. V적업이 H에 비례해요. 그러면 2분의 3분의 2가 4분의 9V제곱이 될 거고요. 오케이? 4분의 9V제곱 그럼 4분의 9H 즉 여기랑 여기가 4분의 9H인데 여기 4분의 3H가 있다. 그럼 4분의 12H 어? 이거 3H 이걸 아까 구했던 어? 여기 HP는 H 끝. 이거죠. 여러분 지금 깍스 아마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 제가 깍스 깍스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아니에요. 깍스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왜 각각의 라는 말이 붙냐면 질량 가상은 없다는 거죠. 이 Mg 델타 H 이퀄 2분의 1M 제곱 빼기 제곱 제곱의 차 MM 좌변으로 변 그래서 V제곱 빼기 0 이걸 얘기했던 겁니다. 각각의 보존에서 질량 가상은 없이 연직 높여 보아라 이것이죠. 자 여러분들 심플이지 베스트라는 것은요 프리법 아니고 스킬 아닙니다. 기본만이 살 길입니다. 명심하세요. 얼만큼 숨 쉬듯이 기본이 준비되느냐 이것이 바로 수능에서 표방하는 것이고 결국 1년 내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수능장 가서 들통나는 것은 바로 기본을 우습게 봐서 그럽니다. 일부러가 아니겠죠. 워낙 주변에 여기저기 많이 휩쓸립니다. 뚝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진행하시기 바라고 바로 해설 강의 자 주요 문항들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십니다. 코로나 주의하시고요. 고! 자 그런데 볼품은 없지만 자 이 한마디 좀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써놓고선 까먹었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정답률이 낮은 문항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 문항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여기에 다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하나 좀 생각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제가 분석 강의를 좀 준비를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자 그런데 그래 이건 그렇다 쳐요. 우리 비역학 파트에서 정말 어이없이 항상 그렇죠. 엉뚱하게 세상 일이 그래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죠. 기껏 준비하는 부분 말고 우리 수능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역학 쉽다고들 하지만 우리들 실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평소에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역학과 관련되는 부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과 앞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강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고! 고!